안녕하세요. 자동차읽어주는남자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의 새로운 라인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G80 스포츠 모델의 출시 소식입니다. 현행 모델 이전에도 G80 스포츠가 출시되었었고 꽤 많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었던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신형 G80에서도 스포츠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스포츠 모델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일반 G80을 살지, G80 스포츠를 살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저 사진으로 공개된 G80 스포츠는 아주 강렬한 레드 컬러의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번디쉬 레드라는 신규 컬러가 적용되었는데요. 너무 새빨간 레드가 아니라서 G80이랑 잘 어울리는 신규 컬러인 것 같습니다. G80 스포츠 라인업은 경쟁 모델인 Mercedes-Benz E-Class로 보면 AMG 라인으로 볼 수 있고요. BMW 5 시리즈로 보면 M 스포츠 패키지, 아우디 A6의 S 라인 익스테리어와 같은 패키지인데요. 이전 G80 스포츠 같은 경우 3.3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파워트레인에서도 차별화를 두었지만 이번 G80 스포츠에서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대를 해본다면 출력 상승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엔진이 적용되거나 트랜스미션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G80 스포츠의 전면부는 3가지의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첫 번째, 다크 유광 크롬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두 번째, 블랙 베젤이 적용된 헤드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 하단 범퍼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나름 고성능 느낌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적용했네요. 오른쪽 상단 블랙 컬러 G80이 일반 노멀 G80인데요. 노멀 G80과 전면부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하단 범퍼의 디자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실물로 보면 다크 크롬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블랙 베젤 헤드라이트가 주는 차별화가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되어 곧 판매를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 G80의 또 다른 라이너이죠. G80 전동화 모델과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전동화 모델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으며 하단 범퍼도 매끈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G80은 세 가지 얼굴을 갖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G80 스포츠의 전면부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G80의 측면부인데요. 제가 이 측면부에 반해서 G80을 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가장 매력을 느낀 부분입니다. 측면부에서는 기존의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던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라디에이터 그릴과 마찬가지로 다크 유광 크롬으로 마감하였고요. 스포츠 전용 20인치 휠과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캘리퍼는 모든 사양에 레드 컬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엔진 사양에 따라서 레드 혹은 블랙 컬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노멀 G8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인 20인치 5스포크 휠과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노멀 G80의 20인치 휠이 더 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휠은 동일한 20인치 휠인데 휠이 좀 작아 보이고 휠 디자인의 패턴 자체가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닥 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휠은 제네시스 GV70 스포츠 패키지 휠과 동일한 디자인의 휠이기도 합니다. 뭔가 한 체급 아래급 차량에 휠을 끼워놨다는 생각에 더 안 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G80 스포츠에 좀 더 잘 어울리는 휠을 별도로 디자인해서 적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후면부입니다. 하단 범퍼 디자인이 달라져서 리플렉터가 기존보다 올라간 변화가 있지만 사실상 크게 와닿지 않고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머플러 디자인의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노멀 모델이랑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 G80 스포츠에도 듀얼 커드 머플러 네발의 머플러가 적용되었어서 뒤에서 봤을 때 고성능 세단의 느낌이 확 와닿았었는데 이번 신형 G80 스포츠에는 머플러 디자인의 변화가 없어서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디자이너가 봤을 땐 현재 이 디자인에서는 듀얼 원형 머플러라든지 듀얼 사각 머플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미정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머플러는 놔두더라도 순정 리어 스포일러라도 M550i처럼 가볍게 살짝 붙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리어 윙 정도는 아니어도 얇은 립 스포일러 정도는 붙여줄만 한데 말이죠. 좀 더 확실한 차이점 파악을 위해서 노멀 G80과 후면부를 비교해보면 범퍼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반사판의 위치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죠.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거친 것과 더불어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G80 스포츠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말로 리어 액셀 스티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입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를 비롯하여 스포츠카인 포르쉐 911에도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뒷바퀴가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뒷바퀴가 움직였을 때 운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유턴 시에 G80처럼 5미터가 넘는 긴 전장을 가진 차량들의 회전반경을 줄여주어 유턴을 용이하게 도와주고요. 차와 차 사이 혹은 기둥과 차 사이 같이 좁은 주차 구역에서 편하게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핸들링을 용이하게 하여 고속주행 안정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도 S클래스 풀체인지에 적용된 리어 액셀 스티어링을 경험해봤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S클래스의 경우 최대 10도까지 뒷바퀴 조향이 가능한데 과연 G80 스포츠는 몇 도까지 조향이 될지 궁금하네요. 설마 1, 2도 조향되고 막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건 정확히 출시되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80 스포츠의 인테리어인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노멀 G80과 동일합니다. 인테리어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스티어링 휠, 두 번째 카본 트림 패키지, 세 번째는 새로운 레드 시트 컬러의 디자인입니다. 기존 G80 인테리어가 나름 괜찮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과 트림 정도에만 변화를 준 건 나쁘지 않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우드 트림이 카본 트림으로 바뀌었고요. 4 스포크 타입 핸들이 3 스포크 타입 핸들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존에 선택할 수 없었던 레드 컬러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핸들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차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핸들 디자인도 괜찮았고 저도 G80 원어였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핸들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없었기에 대략 기존 핸들 디자인이 G80과 더 잘 어울린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GV70 스포츠 패키지를 통해서 똑같은 디자인의 핸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핸들 디자인과 내부 버튼들까지도 거의 100% 동일한 모습입니다. 저도 GV70 스포츠 패키지를 시승하면서 스포츠 핸들을 조작해봤을 때 버튼 유도를 누를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싼 티나는 느낌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걸 그대로 G80에 적용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핸들은 좀 아쉬움이 크네요. 외부 휠 디자인도 그렇고요. 내부 핸들 디자인도 그렇고 GV70의 스포츠 패키지와 너무 똑같아서 G80과 급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게 G80 스포츠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체구 위에 있는 고급 럭셔리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는 G80 스포츠인데 GV70과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지만 디자인이 소폭 변경되었고 리어액슬, 스티어링까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7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이 더해진 만큼 가격도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도 동급 독일차에 비해서 결코 저렴한 편이 아닌데요. G80 스포츠가 나온다면 독일 E-세그먼트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질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동급 독일 세단에서 후륜 조향 시스템과 같은 옵션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G80 스포츠만이 가진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3분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옵션 스펙과 가격이 공개가 된다면 제가 또 한 번 자세히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